네, 마이크로디지털에 대한 종목 보고서를 직접 쓰신 리서치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이크로디지털을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에 국내 유일의 세포배양기, 세포배양백 같은 이런 세포배양 솔루션이 공급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요. 아무래도 최근에 세포배양백의 공급이 좀 부족한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서 백신 생산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는 뉴스들이 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세포배양기와 세포배양백 유일하게 국내에서 제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충분히 주목해볼 만하다는 판단 하에 오늘 좀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세포배양에 관련해서 그러면 국내 독점 기업인 거예요? 네, 국내에서는 이게 원래는 세포배양백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의 하나 회사와 또 미국의 하나 회사가 좀 과점을 하고 있던 그런 기업인데요. 동사가 이번에 좀 시장 진입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세포배양백이 일단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세포배양백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좀 백신 제조나 이런 과정에서 이런 원료를 좀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포배양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백신 생산뿐만 아니라 어떤 원료의약품이나 이런 신약 같은 것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좀 백신 위탁사나 이런 곳에서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좀 필수적인 소모품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이 바로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최근에 좀 신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었고요. 좀 원래 기존의 사업을 우선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바이오 분석 장비와 이런 좀 전자동, 면역 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좀 주요 사업으로 하던 그런 회사입니다. 바이오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면요. 바이오나 이런 화학적 연구에 이런 시료들이 좀 사용이 되는데요. 이 시료 속에 존재하는 특정 물질들의 성분을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 좀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지만 최근 신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정밀 현장 진단 플랫폼, 그리고 항체 진단 키트, 그리고 이런 세포배양 시스템을 좀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그중에서도 오늘 좀 주요스럽게 말씀드릴 세포배양 시스템과 항체 진단 키트에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요즘 모든 주시장에서 화두가 쇼티지, 공급 부족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세포배양백이 공급이 부족하다. 네, 맞습니다. 업계 상황이 어떻길래 공급이 부족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쇼티지 상황이 좀 관련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노바백스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이런 얀센 등의 코로나 백신사나 이런 백신들을 위탁 승산하는 CMO사들이 추가 세포배양백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최대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뉴스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외신에서 좀 전해진 뉴스들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세계 최대 백신 생산 기업인 인도의 세롬 인스튜트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세포배양백이 부족해서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보도가 됐고요. 로이터통신 쪽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4월에 노바백스의 백신 생산에 필요한 세포배양에 필요한 백이 부족하면서 이렇게 좀 목표로 했던 생산량에 좀 미달하고 있다, 이런 또 뉴스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좀 미국의 블룸버그, 영국의 로이터통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국내 상황도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요. 이렇게 좀 국내에서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의 백신 생산을 좀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원부자재가 부족한 상황이 전달되면서 노바백스 백신 원료수급 협의체라는 것이 좀 구성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좀 정부 부처의 국장급으로 좀 구성이 되어서요. 주 1회 정도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는 원부자재, 이를테면 세포배양용 백이라든지 세포배양용 필터 등이다. 이렇게 좀 세포배양백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포배양백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요. 과거에는 스테인리스, 다회용 배양기가 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 다회용 배양기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배양하고 나면은 좀 멸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멸균 과정에는 최소 수일에서 최대 한 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일회용 배양백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배양백만 좀 추가로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시간과 초기 설비가 좀 상당히 크게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진 최신형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 일회용 백을 좀 적용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 배양백과 세포배양기 같은 경우에는 좀 세트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아까 솔루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세포배양기나 세포백을 좀 함께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오전 중에는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 세포배양백의 생산 설비를 기존 대비 10배로 좀 증설했다는 뉴스가 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백신 같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좀 선지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포배양백으로 관련된 일회용 배양백 시장과 관련된 시장 전망치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7년까지 연평균 약 9.8% 정도 성장을 하면서요. 시장 규모는 7억 달러 정도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세포배양백은 아까 제가 회사병을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독일의 사토리우스사 그리고 미국의 썸오피셔사가 이 해외 소수업체 이 두 개사가 좀 과점을 하고 있던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코로나 백신의 공급이 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소수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이런 공급망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이런 좀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던 일회용 세포배양 장비 그리고 배양백을 좀 모두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루어진 그런 세포배양 장비들 현재 공급화나 이런 것도 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회용 세포배양 시스템과 관련해서 2019년 10월 31일 날 동사가 좀 세포배양 팩 제조 특허를 좀 출원을 했다고 공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일부 샘플 물량이 좀 테스트 일부 샘플 물량이 좀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국내 좀 대형 CMO사들이 있는데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가 좀 대표적으로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비밀 유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체결되어 있어서 이 회사에 좀 확실히 들어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이 3개 회사 중에 2개 회사 정도에는 샘플 물량이 좀 납품이 된 걸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공급이 좀 될 걸로도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양 장비나 배양백이 좀 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양 장비가 한 번 들어가고 나면은 이런 세포 배양백의 소모품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동사의 좀 지속적인 매출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산업에 있어서 가장 한계가 원료약품 국산을 해야 한다. 워낙 외국권 많이 쓰니까. 그게 우리 과제잖아요. 작년 10월에 정부와 의학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른바 소부장 회의가 열렸는데 소재, 부품, 재료 맞죠. 여기에서 좀 논의가 된 것이 국산학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서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회의체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드려보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국 우선주의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원료약품의 공급망이 좀 불안정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업체들에서 일부 좀 타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바이오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최근 이게 좀 계속 언급하고 있는 K-바이오에 관한 그런 위상을 좀 실제로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협의체를 좀 구성을 했고요. 당시에 좀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 특히나 이 국내 바이오 위탁 생산 CMO 업계에 좀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생산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국산화율이 2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미국에서 주로 수입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난해에는 특히 중국과 인도에 코로나19로 셧다운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정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백신과 관련한 자국 우선주의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좀 수급에 좀 어려운 현상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2월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규제 행정명령을 좀 내리면서요. 이런 보건의료 자원은 미국에 좀 우선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좀 발행을 하면서 올해 12월 말까지 좀 연장도 된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백신 국내 생산분의 원부자재 공급에 좀 차질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 이런 좀 연대협력 회의체가 좀 구성이 됐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대협력 회의체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공급기업에는 42개사가 좀 포함이 됐습니다. 해당 42개사의 동사가 물론 좀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미코젠이 또 다른 좀 대표적인 공급사로 좀 선정된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받아서 동사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일회용 보관백 및 어셈블리를 좀 개발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에 좀 수요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3개사가 있는데요. 이 13개사의 공급 레퍼서스를 확보하면서 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배경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말씀해 주신 연대협력 회의체,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회의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사실 이렇게 좀 정부에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5년간 800억 원이 넘는 그 금액을 실제로 좀 투입을 하면서요. 그렇게 좀 예산을 좀 측정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체가 있는 그런 협의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체 진단키트 사업도예요? 네, 맞습니다. 요즘 유행한 거 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때요? 네, 아무래도 항체 진단키트가 최근에 사실 지난해 초부터 이런 진단키트사들의 주가 상승폭이 좀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백신을 맞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요. 이렇게 좀 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또 확인하는 항체 진단키트의 수요가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의 수요량을 훨씬 좀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백신이라는 것이 1차 접종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특정 사들의 백신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을 좀 권고하는 그런 백신들도 나타나면서 백신을 맞고 실제로 항체가 형성이 되었는지 또 검사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체 진단키트 앞으로 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항체 진단키트는 엠디젠이라는 브랜드를 좀 가지고 제품명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항체 검사의 표준인 엘라이자 방식이라는 방식이 있다고 해요. 해당 방식을 채택을 해서 정확도는 약 99%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조금 특징적인 것은 96개의 검체를 한 번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효율적인 키트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소요시간이 이런 검사에 필요한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키트를 개발하고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조금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기업도 시간이 좀 걸리는 기업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필리핀 웰리스 메디 솔루션이라는 곳과 170억 원 규모의 항체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연내 좀 매출로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진단키트라는 것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단에 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진단키트사들의 폭발적인 영업실적 성장은 모두들 이렇게 이번 1분기, 지난 4분기에 다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다시피 이렇게 당장 동사의 올해 턴어라운드를 예상할 수 있는 배경에 이 항체 진단키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약처의 수출 허가와 유럽의 CIBD 인증은 모두 마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 이렇게 좀 수출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뿐 아니라 미국의 FDA 승인 절차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 승인 절차도 충분히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항체 진단키트 사업부에 대한 설명은 좀 충분할 것 같고 좀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업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신사업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본업 비중이 가장 크겠죠. 매출이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최근에 제가 좀 매력적인 사업부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분석 시스템이나 메디칼 자동화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또 소부장 국산화를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외 수혜를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부들이기 때문에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바이오 분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분광 광도계 장비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분광 광도계 장비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바이오 관련 설비, 기업의, 그러니까 학교, 연구소, 기업체, 병원 같은 곳에 모두 좀 공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던 제품은 나노드랍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과 비교를 해봤을 때 동사 제품의 성능이 좀 대동소이하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드 유저들을 좀 살펴보면요. 왜 이렇게 국산화가 더딘지 사실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인데요. 엔드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박사급 인력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좀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하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익숙한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국산화율이 좀 저조한 그런 국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우선 좀 경쟁사 대비로는 40에서 50%로 상당히 좀 저렴하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동소이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국내 바이오 소보장, 국산화 추세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시장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디칼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이제 2017년도에 시장 점유율 30% 정도를 차지하던 미국 다이넥스 테크놀로지사의 DS2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과 다른 한 개의 회사가 좀 가점으로 시장을 가져가던 그런 시장입니다. 동사의 자동화 장비, 자동화 진단 장비의 제품명은 다이아몬드라는 제품인데요. 마찬가지로 기술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이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회성 소모품의 경우가 경쟁사 대비 상당히 좀 저렴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자면요. 코스닥에 상장된 한 회사가 치매 진단 키트사 이렇게 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좀 치매 진단을 할 때 좀 특히나 이런 장비들이 좀 필요한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런 제품들 사실 좀 사진만 보셔서는 이해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을 등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도 기존에 좀 본업으로 삼고 있던 곳에 경쟁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사실 이런 국산화 바람이 불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만 방송 시작할 때 2만 3천 8백원이었는데 2만 5천 6백원까지 올랐어요. 아 그랬나요? 방송하시는 도중에 상승폭을 계속 키워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투자 전략을 좀 많이... 아니 방송하시는 도중에요. 아 그랬나요? 지금 현재요. 1% 정도 상승했었는데 지금 5%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간략히 좀 코멘트를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사실 이게 좀 분명히 앵커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올해 초에 반도체 쪽에서 쇼티지 현상으로 좀 소부장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좀 상당히 가파랐잖아요. 또 최근에는 철강 업체들의 철강과 관련된 쇼티지 현상이 좀 발생을 하면서 철강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도 좀 상당히 가파랐던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 좀 상당히 사실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고가라는 좀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인 상황에서 이제는 이런 바이오의 소부장 쇼티지가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좀 기술특례로 상장을 했지만 이렇게 기술특례로 상장하면 아무래도 턴어라운드 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들 크시잖아요. 이런 턴어라운드 항치 진단 키트로 올해 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세포배양백, 백신과 관련된 원부자재 쇼티지 이슈와 연관된 모멘텀을 좀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좀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간략히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힘을 얻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펀더멘털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차트가 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윗고리 전문이에요. 윗고리를 달고 계속해서 장중 내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버티기 굉장히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런 차트가 계속 일괄적으로 나타나는지 뭔가 수급상에 뭔가 우리가 이 정도면 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보고서를 이렇게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발간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좀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 주식수를 살펴보면요. 상당히 좀 적습니다. 적어요. 상장 주식수가 72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이 물량도 지난해나 2년 전쯤에 무상증자를 한 번 한 그런 물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충분히 커질 수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저희 리서치센터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좀 적중 주가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서를 발간한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피어그룹들을 봐도 이렇게 적자 기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의 기준점을 잡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또 기업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좀 상장 주식수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적용하시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랐을 때 사고 갑자기 놀라서 파시게 되고 이런 경우도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시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저희 리서치센터에서 지향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저희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디지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고서를 쓰신 리서치하름의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